초가을 빛이 따끈 따끈한 해변 영정도 으랑 해변에서 조금 더 보면은 선녀바위 해변이 있습니다 수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또 오늘 가봤는데 저도 시원하게 발을 파도에 담궈 봤습니다 이것은 저 인스타36과 rs로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원한 가을이 기대되죠 코로나19를 무려치고 본상으로 돌아갑시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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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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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